2004년 MBC 인기스트컷 논스톱5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는데요. 드라마 19순종, 꽃보다 남자, 블러드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게 됐습니다. 특히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. 2021년 KBS 수미 산장에서는 배우 구혜선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김수미가 너 너무 까탈스럽고 예민하다라고 직언을 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. 이날 식사를 하던 박명수는 배우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라고 묻자 구혜선은 여배우 매뉴얼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상처는 잘 안 받는다. 빨리 잊고 빨리 해보가는 편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. 김수미는 아까 자고 일어나면 있는다더니 드라마 촬영하는 동안 한 끼도 못 먹는 거 보면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다며 구혜선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구혜선은 13년 정도 수면제를 먹었다. 아예 잠을 자는 걸 잊어버리는 거에라며 과거를 해상하기도 했습니다. 구혜선은 예전의 드라마 밤새서 찍었잖아요. 그런 압박 때문에 계속 잠이 안 오더라며 요새는 두세 시간만 잔다. 조금 자야지 숙면을 하더라고 비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 김수미는 친구는 많아라고 묻자 구혜선은 아무도 없어요. 연락처에 다섯 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. 김수미는 꼬라지가 친구 없게 생겼어라며 너 참 성깔있고 예민한 성격이다라며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. 또 나는 내가 감독하는 영화 개런트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나갈 거야 라며 너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나 안 나갈래 라고 출연 제 이야기도 전에 단호하게 거절해 구혜선을 당황하게 했습니다. 구혜선은 전 아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다. 저는 제 사람이면 아무것도 요구 안 한다라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김수미는 영화를 찍으면 스태프가 7,80명인데 다 내 사람일 수는 없다. 너가 감독하면 나하고 싸울 것 같다라고 못 박았습니다. 구혜선이 연애는 꾸준히 하고 있다. 널린 게 남자라며 이혼 후에도 연애는 꾸준히 하고 있음을 알지자 김수미는 그러면 행복한 삶이다. 참 좋은 나이다.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나한테 청첩장 꼭 보내라라고 일과 사랑을 응원했습니다. 한편 구혜선은 제22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장평경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화감독으로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